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에는 애플의 4M 혁신적인 AI 프레임워크 투자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해당 내용과 엮여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 뉴스 보면 밸류업 진짜 수혜는 이 종목 순위 최대 57% 늘어난다. 그리고 바이든이 너무 윕다는 그런 주제인데 계좌가 파란불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낸 신재생 ETF 그리고 역주행 사고 보험금만 100억 관측 상실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버블 경제에 넘어선 일본의 증시가요 슈퍼 엔저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적의 힘 LG가 웃는다. 긴 터널을 지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권호흥 가보시면 업종 상위가 생명보험 증권 비철금속이었고요. 테마 상위는 HBM 3D 랜드 마리아나가 있었습니다. 환전고시 환율은 5.2원이 내렸습니다. 미국 원달러 환율이요. 1381원 정도가 됐고요. 국제시장 환율, 금리, 그리고 유가는 상승을 했네요. 두바이유, WTI. 금시세는 국제금은 상승했고 국내금은 하락했습니다. 원자재는 무리가 상승을 했고요. 납, 천연가스, 옥수수는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볼까요? 국내 증시 코스피가 무려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얼마만에 2800선을 돌파했는지 기분이 좋네요. 1.111%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840.8포인트로 0.5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 388.53포인트로 1.38%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간 매수. 코스닥은 기간만 매도를 했네요. 개인, 외국인 매수. 코스피 200은 역시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간 매수.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삼성전자, HLB, 삼성 SDI, 에코프로, 맥슨게임즈, 현대차, 두산, 에네빌리티는 상승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 순매도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KB금융이 있었고요. 기간 순매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간 순매도는 삼양식품, CJENM이 있었습니다. 상한가는 대웅, 하한가는 플레이그램, 상승은 NFM 코리아, 보압은 하이트질로, 하락은 이즈미디어, 거래량 상위는 삼성전자, 고가 대비 급락은 플레이그램, 시가총의 상위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시가총의 상위 10종목이 거의 다 올랐네요. 삼성전자는 무려 3.42% 상승을 했고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서 2800선을 돌파하게 된 거죠. 그리고 LGNU 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도 무려 2.33%나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증시 볼까요? 해외증시는 오늘 휴장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상해종합 상생, 영국, 프랑스, 독일 봤을 때 상해종합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네요. 보시면 주요 뉴스는 엔비디아, 중국서울의 AI칩 17조원, 그리고 올해만 19조원, 아마존 주식 파는 베이조스. 꼭지점을 찍은 걸까요? 아마존 주식이요? 한번 보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500 맵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2% 상승을 했었죠. 애플 0.58% 상승, 구글 0.42% 상승, 베타 0.09% 상승, 아마존은 반면에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죠. 아마 대주주가 팔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6.54%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4.57% 상승, 반면에 AMD는 0.25% 하락을 했네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장이고요.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보면 피어 구간이죠. 44포인트, 인포 구간에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혁신적인 AI 프레임워크가 있죠. 포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포엠이 뭐냐면요. 이미지 하나로 다양한 작업 처리가 가능한 멀티모달 AI 프레임워크죠. 애플은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로젠 도장과 협력해서요. 포엠이 라는 멀티모달 AI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터브에 가서 제가 한번 가져온 건데 아파치 E 라이센스라고 하네요. 포엠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엠에 대한 기술력도 봤을 때 좋아 보이네요. 포엠은 이미지 하나로요. 다양한 비전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는 어깨에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양한 모덜리티 지원입니다. 이미지, 캡션, 기피, 바운딩 박스, 메타데이터 등 다양한 모덜리티를 처리할 수 있고요. 뛰어난 성능인데 기존 멀티모달 AI 모델 내비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으로 상대적이 적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고요. 오픈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포엠의 활용 분야를 좀 적어봤는데요. 멀티모달 검색에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지 검색이라든가 텍스트 기반 이미지 검색, 이미지 캡션 생성 등 그리고 비전 AI로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기체 물류, 기체 추적, 이미지 편집 등에 사용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 쪽으로 가상 기체 생성이라든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등 사용될 것 같고 자율주행에도 사용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 인식이라든가 경로계획, 장애물 회피에 활용되겠죠. 로봇공학에도 활용될 것 같은데요. 기체 조작이라든가 환경 인식, 작업 수행 등이 유용한 활용될 그런 분야로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엠,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전략과 부합을 한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엠은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인데요. 온 디바이스 AI를 말씀드리면 사용자 기기에서요. 직접 AI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압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오픈 AI, 체집피티라든가 메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포엠을 통해 시리와 같은 음성 비서 기능을 강화하고요. 파이널 프로 컷과 같은 영상 편집 도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비전 프로와 같은 AR 헤드셋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전세계의 아이폰, 애플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죠. 지금 다시 1위 기업으로 엔비디아에 좀 뺏기긴 했었는데 다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1위를 찾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3개의 회사가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를 거의 차이도 안 납니다. 3가지 회사가 시가총액 1위를 다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 보면요. 아이폰이 52.3%, 서비스가 22.2%, 웨어러블 기기가 10.4%, 맥이 7.7%, 아이패드가 7.4%의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사업 보면 스마트몬 시가총액 1위, 게임 플랫폼 시가총액 1위, 컴퓨터 주변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내역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2023년 배당 4번 있었죠. 2023년의 1주당 배당금은 연 0.95달러, 연 연간 배당 수익률은 0.43%, 연간 배당 성장률은 1.3%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월봉인데요. 보면 정고점을 지금 양봉으로만 뚫었죠. 이 시그널은 앞으로 나 더욱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도 어느 정도 올르다가 이 정고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애플 주식이 마냥 오른다 라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나지 마시고요.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점을 지금 찍고 역사산 최고점이죠. 애플도요. 지금 나스닥 모든 기업들이 역사상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폭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한마디로 포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엠은 혁신적인 AI 프레임워크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애플뿐만 아니라 AI 관련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TQ와 같은 기술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은 포엠의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TQ는 나스닥 백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TQ에 대해서 보면은 79.2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죠. 운영보수는 0.88%, 연관배당 수익률은 1.1%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253.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나스닥 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주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탑10에 있죠. 그리고 TQ의 월봉차트입니다. 보면 최고점을 2021년 11월 1일 날 기록했었죠. 91.68달러를 기록했었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엄청난 폭락장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2013년도에 좀 횡보를 하다가요. 드디어 상승의 시그널이 바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시그널 그리고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그러면 나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돌판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좋은 시그널이 나타난 그런 이게 5월 월봉이었죠. 4월 월봉을 저점에서 말아올려서 다 완전 회복하는 엄청난 그런 월봉이 나왔고 그래서 6월 달도 지금 상승 7월 달도 상승 추세 있습니다.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죠. 앞으로 이제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을지가 최대 관심산대요. 저에겐요. 양봉은 뚫게 되면 홀딩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정고 최고점이죠. 역사상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리거나 뚫더라도 운봉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하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를 팔진 않을 예정이고요.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죠. 포엠의 기술 성숙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엠은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고요. 실제 활용 환경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시장 경쟁에 대한 부분들 멀티모달, AI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여러 기업들과 항상 경쟁하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포엠이 얼마나 시장에 선점할 수 있을지도 중요 관건입니다. 기존 툴과의 연동성도 보셔야 되는데요. 포엠이 기존 AI 개발 툴과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포엠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매진마를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TQ와 같은 기술 관련 ETF는요. 높은 수익의 기대치와 동시에 높은 위험도도 항상 지니고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엠의 성공 여부는 TQ의 투자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포엠은 멀티모델 AI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혁신적인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다양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엠의 기술 발전과 시장 동향을 항상 주목하시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 유형 감수 수준을 꼭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